안녕하세요 모바일 랩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댓글 정책과 앞으로 변화될 방향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랩의 모든 댓글은 직접적인 욕설, 광고, 혹은 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가 임의적으로 지운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욕설의 직전 단계까지 간 시비 이유 없는 조롱 글들은 지금도 제 영상 댓글란에 심심치 않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일반적인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과는 달리 이러한 댓글을 지우지 않는 이유는 표현이 격하다 해도 그들 역시 시청자고 내용에 대한 지적은 좋던 싫던 일단은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채널이 성장해가면서 그런 유형의 댓글들이 역시 많아지기 시작했고 저도 모르게 이러한 댓글들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좋은 의견을 주시는 댓글들도 거부감이 생기기도 하는 등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유가 없는 악의적인 시비, 욕설, 광고 글은 모두 다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부분이 나는 이런 게 싫더라 나는 모바일 랩이 말한 게 틀렸다고 생각한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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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로 모바일 랩이 잘못되었다라는 류의 댓글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이유 있는 비판은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환영합니다 그래야 모바일 랩 채널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랩은 소통하는 채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500개가 넘는 댓글들을 일일이 다 읽고 답변을 다는 이유 또한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바일 랩이 아무리 규모가 커진다고 해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건 바로 여러분과의 소통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